나 수재야 지금 난리다 달려 지금 휴가족들 다치인부 가족들 막 SNS에 글 올리고 기자들 인터뷰하고 지금 병원 밖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어. 너 지금 어디야? 빨리 좀 와라 수재야. 거기다 왔어 끊어. 살려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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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하라 사모하라 저분이 피해자 가족 대표이예요. 살려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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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고 변호사님 잘 수행하라는 회장님 지시가 있어서요. TK로펌 인턴으로서 제 역할입니다. 학교는? 공부 안 해? 뭐 인턴 취업 증명서 덕분에 레포터로 대체 가능한 강의들이 있어. 괜찮습니다. 나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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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! 기 이틀이 지났던 분 고백이도 안 미친다. 이제 와서 무슨 쇼를 하려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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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건설측 오수지 변호사입니다. 그동안 연락을 드렸지만 만남을 거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건 도리도 아니고 가족분들 얘기도 듣고 싶어서 찾아뵌 겁니다. 도리? 얘기를 들어? 사람 죽여놓고 다치게 해놓고 어? 의식불명에 빠트려놓고 나가!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로 하세요. 야 너 뭐야? 네가 뭔데? 어? 이래라 저래라 해요?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좀. 최윤상! 회장님 오셨습니까? 저 얼마나 상심이... 과장님 가족들 여러분...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?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... 야! 죄송합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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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는 거야? 아니 그 사람들이 누나한테 변호사님한테 심하게 불었잖아요. 미리믹 그런 거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? 아 그럴 땐 절대 오변님을 보호하지 않는 게 철칙이라. 다칠 거 같았어. 그래서 그랬습니다. 경찰서 가서 영평지구 수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. 이 멍청이도 데려가고.